빨리 짚고 이동하실게요 지금 빨리 이동하실게요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명 우리 땅을 모두 다녀간 이 날까지 많은 것이 우리의 모든 목숨은 계획만 아닌 되었네 13살 미쳐버려 스쳐 날 알고 오 슬픔에 아래에 다가오는 나의 이름 잠시를 그리로 돌아오는 내 떠난 불이 날 날 전부 속을 쓸 수 없네 저녁 처음에는 이곳만 낯선 모습 휘물로 풀려놓고 나 한번도 못 다시 못내놈이 었어요 어린 어린 니가 낙죽의 돈도 풍뿐이 모아 여기 시대라고 보내주시면서 눈물에 흘러진 잠시 흘러 험 오래오래 사시라고 반복 기다리더니 강물같은 세월이 흘러 막다는데 보고싶은 내가 심을 말 대우지는 않나 어지도 오늘도 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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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올라가 하른발 천둥이 내리는 그림들을 지켜보고 봤던데 너는 왜 더 나은지를 한다냐 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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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흘러 자식 기도하고 낡듯이 어머니요 내 몸에 둘러 쌓인 녀석 이제 아픈 여름 여긴 자식 도저한평생 눈이 오맞고 겨울 나 나랑 다 아쉬웠네 저 조용한 이뜰 네 웃음 저 착각 고소서 무좌 깊게 세워 가슴 길을 믿어 그는 자신께 노래 상다로우 고맙습니다 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네 여러분 민재사양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야 열세살인데 저기 텀블러 열 열세살인데 근데 거의 뭐 속 안에는 팔순 어르신이었지 남겨내신 것 같아요 어, 켜지. 켜지, 켜지, 켜지 네, 자, 아우, 어쩜 좋아요 일단 심사위원 표정해주시겠습니까? PD사님의 노래 음, 100만점 만점 110만점 네, 정말 무대 옆에도 같이 느끼셨잖아요 너무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울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고 귀엽고 노래까지 잘하니 좋은 무대였습니다 자, 다시 본격적으로 녹화드리겠습니다 김예서양의 무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와 김예서양의 무대 그러니까 신동의 무대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팬분들은 이제 연신 앵커를 미쳐주고 계신데 네 저희도 광주에 청하고 싶지만 또 더운 무대가 좀 불어내잖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은 네 새벽부터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뿐만 아니라 저 역시 하루 전날에 와서 미리 자고 오늘 진행을 좀 컨디션 좋게 해서 진행해야지 생각하고 방을 잡으려고 하니까 빈방이 없는 거예요 아으로 여러분이 존재해요